팬들이 만들어준 커플에 대한 생각 알려주세요. 제발요. 이 팀 바로 떴네요. 바로 지금 뜬 거죠. 커플. 그러니까 데뷔 초부터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. 특히 저희는 또 멤버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에서 같이 붙어있는 모습을 딱 보고 두 커플이 다 모르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강특. 강희 씨와 이특 씨, 강특. 저랑 동혜 씨랑 은혜 커플. 이렇게 되게 많이 봤거든요. 인터넷에 이런 유언비어들이 굉장히 많아요. 리얼 아니냐. 진짜 사귀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요. 그런데 또 저는 그렇게 알콩달콩한 모습이 저는 보기 좋고 또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팬분들께서는 커플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다정해 보이는 모습,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되게 좋아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을 의식하고 이렇게 더 같이 하는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뭐 저는 보기 좋은 모습 같아요. 그만큼 많이 친하고 함께 있었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묻어나서 보시는 분들이 와 정말 너무 친해 보여서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두 분 건장한.. 네? 네? 제한민국에